네, 전동스쿠터는 반드시 차도의 자전거길로만 다녀야 합니다. 자전거길이 없을 경우에는 시속 25마일 미만인 도로에서만 탈 수가 있습니다. 윌셔길을 포함한 대로를 이용하는 전동스쿠터는 대부분이 미부비라는 얘기입니다. 이재림 기자가 경찰의 단속 규정을 취재했습니다. LA 한인타운 윌셔가를 따라 쌩쌩 달리는 전동스쿠터. 윌셔길의 경우 인도는 물론 차도에서 달리는 것 모두 불법입니다. 우선 전동스쿠터를 인도에서 타는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. 차량 도로 우측에 있는 자전거 전용 레인에서 타야 합니다. 하지만 자전거 레인이 없는 대로변인 경우 주행할 수 없습니다. 차량 제한속도가 25마일 이상인 차도에는 전동스쿠터를 탈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. 전동스쿠터를 타고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것 또한 물론 불법입니다. 스쿠터는 한 대당 한 명만 탑승이 가능하며 18세 이하인 탑승자인 경우 헤매 착용은 필수입니다. 인도 위에서 전동스쿠터를 주행하다 적발될 경우 197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 요즘 길거리에 많이 배치된 전동 자전거의 경우 규정이 조금은 다릅니다. 인도에서 탈 수 있지만 전동상태가 아닌 일반 자전거처럼 페달을 계속 밟을 경우에만 합법입니다. LA 경찰국은 전동스쿠터 단속 전담반을 신설하고 멜로즈와 할리우드 거리 그리고 한인타운 일대에 강력 단속을 예고했습니다.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.